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진 한 장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인민 걱정에 울컥한 김정은 손목 위에 살짝 가려진 명품시계 번쩍번쩍 1450만원 상당에 쓰여 IWC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명품의 시계를 차고 울먹거리는 김정은의 사진이 모든 시문에 대해서 특필됐습니다. 이 명품시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입니다. 밀수를 한 것이죠. 북한 조선중앙TV가 10월 10일 날 오후 김정은의 노동당 창근 75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 가운데서 울먹이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출하는 와중에 왼쪽 손에 찬 시계가 살짝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계는 유엔 제재 대상이고 검수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한국의 철없는 매체가 편집 과정 없이 국내에 전면 중계한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면 김정은이 이날 연병식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고 울컥이면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칠할 때 그의 왼손자락에 살짝 걸린 금빛 곡선형의 1450만원짜리 명품시계에 주목한 그런 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한신문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제품은 스위스 IW사 제품으로서 이름은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북한이란 그 나라 전체가 거짓과 윗선으로 차 있고 또 특히 그 거짓과 윗선에서 등급을 매긴다면 일반 서민들보다도 김정은을 둘러싼 권력의 수뇌부들은 거의 두 단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윗선입니다. 윗선과 거짓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정상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거꾸로 해석하면 그것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또 다른 집단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런 집단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윗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거짓과 윗선이죠. 그들의 공산주의자뿐만 아니고 전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 정부개입주의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공통분모라는 것은 거짓과 윗선이죠. 그 거짓과 윗선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그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파국과 파멸과 몰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상대방의 저의와 의도와 특히 불순한 저의와 의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주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려고 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다음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의 의무 가운데 하나시죠. 그런 주의 의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개인은 번번이 속을 수밖에 없고 가장이라면 그런 속임수의 결과물은 가족을 어려움으로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게 되면 민족이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울먹이는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서 웬만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참으로 철닥선이가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참으로 가정스럽다 참으로 사악하다 이렇게 아마 머릿속에 그냥 바로 한 문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사악하고 이런 가정한 인물들의 그런 말과 주장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대외정책을 짜고 대외정책을 믿고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하면 알고 하는 상태면 사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모르고 하고 있다면 바보 천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를 보게 되면 전체주의자들은 철두철미하게 상대방을 기만합니다. 상대방을 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갖고 노는 것이죠. 그냥 갖고 아니고 그냥 놉니다. 주무럭주무럭하면서 김정은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연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개를 안경을 고쳐 쓰면서 울적거리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가 모든 것이 거짓과 위손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냥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180도 180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가장이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지만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거짓과 위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의 위정자들이 그런 거짓과 위손의 인물들의 주장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